누구 좋아하세요? 네 그럼 소맥에 어울리는 김치전 김치전 통새우 김치전 맛있겠다 김치전 아 그거 새우를 살짝 네네 이렇게 올리는 거야 무슨 새우예요 이건? 게장 당근 새우인데 아 게장 당근 요리는 간단하게 좋은 재료로 아니 우카는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에 멈추지 않는 것 같아요 저게 누님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누님 어떤 또 다른 뭔가 꿈이 있어요? 음 연예인 생활이란 게 늘 가슴 떨리면서 살잖아요 그게 병이 남아있잖아 덜컹덜컹 근데 너무 지루하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아무도 안 찾아줘서 너무 지루하게 가슴 덜컹거리지 않게 제가 부산으로 간 이유가 가도해요 진짜? 진심으로 네 누님 지금 말씀이 다 똑같은 거 같아 난 서울에 올라왔을 때부터 그 노래를 좋아했어요 어떤 노래? 서울의 달 주제복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외국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이 정서로 여기까지 버텨왔다는 게 용감해 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을 하세요 저한테 울었어요 태양 받으셨을 때 태양 받으셨을 때 그래 김치전 냄새 나요? 너무 좋아요 김치전은 살짝 타야 맛있는데 눌러줘야 돼요 네 그러니깐 괜찮다 거기다 새우까지 근데 맛있겠다 비주얼이 김치전은 많이 봤지만 거기다 새우로 오는 거 처음 봤어요 거기다 어머어머 오마이갓 우와 거기다 새우로 오는 거 처음 봤어요 거기다 어머어머 오마이갓 동생아 얘 이쁜 것 좀 봐 어머어머 어머어머 복합형 시작입니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얘는 진짜 갖고 가고 싶다 이거 봐 이런 거 좋다 이야 맛있겠다 김치의 짠말을 싹 짜먹어 새우가 싹 짜먹어 새우가 싹 짜먹어 이게요 두 가지 익숙한 맛에 색다른 맛이 같이 있는 거야 오 제가 진짜 추구하는 너무 맛있겠다 이거 서로 보완해주네 그러니까요 부부는 이래야 되는데 부부는 이래야 되는데 그럼요 이거 해준 적 있으세요? 노님한테 처음 해주는 거예요 노님한테 처음 해주는 거예요 노님한테 처음 해주는 거예요 아 진짜요? 네 야 이거 참 노님한테 처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카는 살짝 보면 그런 거 앤드아이야 앤드아이야 보디가드에 낳았다는 사람들 그렇죠? 케빈 코스터로 케빈이랑 좀 닮았어 오늘은 우리 이렇게 자 나는 케빈이라고 부를 테니까 네? 나는? 졸리? 졸리 오케이 케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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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가 이 줄 닮았잖아요 안젤리 안젤리 제 요리를 기대하시죠 기대하십니다 네 오카 여기 있죠 됐어요 헌거 뛰어 헌거 뛰어 헌거 뛰어 헌거 뛰어 헌거 뛰어 헌거 뛰어 이게 뭐예요? 이게 인덕션이잖아요 이게 정용팬이거든요 그냥 딱 올려놓기만 하면 되고요 너무 이뻐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오돌뼈예요 오돌뼈 오돌뼈를 양념을 좀 해가지고 삶은 거예요 삶았어 지금 도와드릴게요 오돌뼈랑요 오돌뼈 오돌뼈 몇 개 해주세요? 오돌뼈 안주는 이게 오돌뼈 저는 오돌뼈가 너무 좋아요 저도 오돌뼈 좋아해요 이걸 길게 눌러주고 이게 불을 당뇨하고 조정할 수 있어요 각자 두 개를 따로 쓰시겠어요? 두 개를 따로 쓰시겠어요 오와 불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? 양쪽에 아 이거 진짜로 불 온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한쪽은 세게 한쪽은 좀 부드럽게 최소한 불의 온도가 달라요 봐봐요 이건 열 났는데 이거 아니죠 그러네 신기하다 매력적이죠 네 섹시하지 않아요? 진짜 섹시하다 너무 이쁘다 어떤 게? 내가? 내가? 은하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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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터본 거야? 어? 그 순간에? 한 번 봤어 입술만 봐 입술만 봐 입술만 봐 그리고 이게 특제 소스예요 특제 소스? 닭발집에서 이 소스를 좀 얻어왔어요 대충 넣는데도 빛깔 나오는가 봐 아니라고? 그 사장님이 만든 건데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알려주신다고? 좀 매콤하게 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술안주니까 네 안주로서 저도 꼽으라고 그러면 저거를 꼽겠어요 불 끈기 나니까 또 맛있어 보이죠 너무 맛있어 보이죠 네 아우 우카라 재밌었는데 아우 우카라 재밌었는데 아우 우카라 재밌었는데 있는 거지만 그래도 네 그러니까 조금 내가 충격받았나 봐 충격받았나 봐 충격받았나 봐 어머 아니 중간에 뭐 어디 천안아산 이런 데서 만나면 되죠 근데 어차피 편스토랑이 코너 속에 코너가 많으니까 우결을 하나 만들면 어때요? 아우 우카라 약간 불맛을 줄 거예요 불맛을 태워서 살짝 입안에 들어가면 놀이동산 같은 거야 오돌뼈가 다 비벼 먹어도 맛있고 그럼요 팔박미 나는 원래 이거에다가 네 그 타코같이 타코 오돌뼈 타코 원래는 네 내가 이란이 이거였어요 안주만 이렇게 팔게 아니라 든든하면서도 좀 맛있게 재밌잖아요 이렇게 좀 씹히는 게 식감도 조금 맛있고 오돌뼈 타코 듬뿍 넣고 아보카도 마일리즈를 소스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매콤하니까 음 아보카도 맛있죠 제가 뿌려드릴까요 해주세요 네 아보카도 간편하고 술 한 줘도 되고 든든한 한 끼도 되고 밥이 식사도 되고 맛이 예술이거든 우와 이야 맛있겠다